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4.15 총선과 관련해서 126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대법원, 또 정상적인 선관이었다면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에 모두 마무리되었어야 됩니다. 현재 1년 2개월을 훌쩍 넘긴 시점엔 6월 28일 월요일 126건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구가 수계표와 함께 QR코드 검증을 통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물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SNS에 사실 좀 놀라운 그런 주장이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SNS를 새로운 소식이란 자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설을 더하지 않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인인 선관위 측이 나서서 원고에 해당하는 선거 후보들로 하여금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하도록 포기하도록 종룡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하시오 이렇게 아마 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NS에 실린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소송을 제기했던 후보자들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보자들도 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피고라는 점을 망각한 것일까요? 최고의 뭐뭐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또 어떤 종류의 소송이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구나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공적기구와 정치인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슈퍼갑과 의뢰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뢰 정치인이고 슈퍼갑은 선거를 관리하는 공적기구입니다. 이 점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정치판에서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관리 담당 기관이나 관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한국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 위에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선거관리 공적기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형성되게 됐다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15 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성적표를 얻은 유력 야당의 후보들조차도 모두 다 선거 담당 기관과의 소송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 경험이 많고 노해한 정치인일수록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을 대상으로서 어떤 소송을 제시하는 그런 대열에 서는 것을 아주 피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슈퍼갑이 되어버린 선거관리 공적기관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그게 무슨 크게 문제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정직성과 중립성과 공정성과 조명성은 민주주의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인들은 밥수를 떨 정도로 경제적으로 예유가 생긴 탓에 체제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체제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당장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0석을 무리하게 만들어낸 그대 여당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악법들 때문에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집값이 폭동하게 되면 그 생계가 위협받는 일과 집값이 폭동하는 일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생계를 위협하고 집값이 폭동하는 그 뿌리에 바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직성과 투명성이 놓여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거나 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선거의 정직성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주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1960년의 3.15 선거 때보다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훨씬 더 나아졌고 나라는 훨씬 더 선진화되었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박감이나 절실함은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덜하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누구의 이득과 관계없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선거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핵을 차지하는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그런 후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 성원을 보내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